나 집으로 가는 게 낫겠지, 엄마? 너 마음대로 해. 너 편한 대로. 그런데 이게 대표님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. 저 갈게요. 파트린 거 없이 잘 챙겼어? 네. 죄송해요. 뭐가 죄송해. 어디엔 더 멀리 떠나는 것 같다. 우리 매일 회사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서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가면 되는 거잖아. 자주 놀러 올 거지? 네. 밖에 차 대기 시켰어, 수첩 씨. 네, 고맙습니다. 조심히가 나가지 않을게.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가자, 채원아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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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